밥 먹은 데가 깐풍불레라는 곳인데 좀 걷다가 사원 가자. 알겠어. 여기가 되게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래. 그래서 외국인분들도 되게 많고. 우와, 형, 벽화 뭐야? 맞아, 이렇게 벽화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너무 배경도 올라가고. 여기도. 배경이랑 옷이랑. 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 그러네. 오, 잘 어울리는 거 봐. 저 먼저 배낭에 앉아서 누구를 앉아서. 진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 좋아, 좋아. 배낭을 매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여기까지 걸어온 건데 약간 젤라또 같은 거 팔고. 진짜 시험해 보인다. 그치, 그치. 여기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그런가 봐. 콘으로, 콘으로 타자. 나는 컵. 드디어 시원한 걸 녹는 거 같네. 네, 시원한. 네,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랩을 불러서 이제 사원까지 그 그랩을 타고 가면 되는데 네. 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랩. 로그 앞에 껴. 으쨰. 직접 굴러야 되네. 어플로, 어플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 아, 맞아, 맞아. 1시간 반 소요. 그때 좀 많이 걸려요. 1시간 반. 여러분, 천천히 쉬면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에어컨 좀 쐬면서. 솔직히 저때 좀 잤어요.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1만 5천 원? 1만 3천 원. 1만 3천 원. 한이면 반을 가는데? 아, 택시도 저렴하죠. 오늘 랜드마크를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랜드마크를 찾아보면. 와. 이게 여기 랜드마크래요. 도로 부두로 사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지되어 있으며 세계 7대 불가사 가운데 하나로 고피네요. 7대 불가사인 거요? 되게 명장하다. 저 옛날에 저거를 어디죠? 종 같은 게 되게 많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모를 어디서 고르잖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보로부두로 사원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원이 무슬림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뭘까요? 힌두교. 아니에요, 힌두교 아니에요. 종교. 불교? 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떡해. 진짜 맞아? 사원입니까? 크리스찬 뭐 성당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원인데. 사원인데 어떡해. 사원인데 어떡해. 아, 맞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 사원. 아, 그렇구나.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화산재에 묻혀서 안 보이다가 19세기에 달게 됐는데. 앙크로아트보다 3세기에 앞서서 도착한 거래요? 와. 수학여행지구나. 여기가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와, 세 명이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많아요. 저 나라의 큰 관광 수입 원인인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군대마크이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 여기 사장컷 찍자.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야 돼요? 정환 씨? 앞으로 가면 돼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자꾸 가면 된다는 건가? 어. 우리 팜플렛이 있나 봐. 어, 팜플렛 가지고 가야 돼. 어디? 코리아 팜플렛. 예스. 여기 있네, 코리아. 두 개 가져가자. 땡큐. 땡큐. 보르보드르 사원에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불교의 가르침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어허. 조감도에서 보면 이 사원은 전통 불교의 만다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다라는 형 사각형 모양의 네 개 입구와 원형의 중심점을 잡고 있다. 어려운데? 응. 친구들끼리 가면 저게 좋아. 한 명이 공부해서 다 알려주면서. 아, 이게 자연 황폐가 됐었는데 복원했대. 아, 복원을. 여기 그래서 사원 이름이 뭐라고? 보르보드르. 가자. 보르보드르 사원으로. 근데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배낭여행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잘 오자. 알지, 뭔지 알지. 그치, 그치. 계단을 흘러가면서. 보르보드르. 너무 이쁘다. 근데 그거 알아? 어. 벌써 힘들어? 아니야. 너 하체 힘이 있어, 너나잖아. 뭐 하나 찍어줄까? 난 이렇게 찍어야 여기 4번이 같은 보이겠지.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해, 뭐해? 겨우가 있었다. 겨우가 있었는데 방금? 하나, 둘, 셋. 내 머릿속은 또. 보르보드르 사원을 열차 이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단이 가파르다. 되게 가파른데? 이렇게 가파릴줄 몰랐어. 여러분, 약간 계단 두 개를 계속 합쳐놓은 느낌? 그러니까. 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 왔네. 와, 멋지다. 우와, 저기 봐.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저기가 약간. 진짜. 드라기고. 종들인데 다 이 정도로 올라와 있어. 그치. 저러나 가봐야 돼. 이 종들을 다 수투파라고 한대요. 수투파. 여기 보시면 이 수투파 안에 부처님이. 부처님이 다 계세요. 다 들어가 계신데. 수투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만지면서 수원을 빌면 수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너무 많은 관광객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금지가 됐고. 종을 대고 수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도 수원을 한번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 됐다. 나도 다 됐다. 아, 다 했어. 나도 다 됐다. 이제 여기 밑에 층에 종의 뚜껑이 없는 두 개를 찾아볼까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너무 좋다. 근데 저기봐. 엄청 높다. 여기, 그치. 볼 오브 드루 상원이 일출하고 일 몰리 진짜 예쁘대요. 그래서 일출이랑 일 몰리 시간대만 티켓이 또 따로 있대요. 와, 티켓이 따로 돼. 일몰일출 보러 오시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부자 자세 알아요? 가부자 자세. 이게 가부자 자세. 오! 이거? 야, 이거 나 유연하지 못해서 못해.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되게 단어하다. 난 가운데야겠어. 가부자 하다가 가운데 크게 터졌어. 나도 터졌어. 이 자세를 사서 여기로 오셔야 돼. 우리 그냥 여기서 명상을 좀 하다가자. 그래, 좋다. 명상의 효과 시원해진다. 시원해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내려갈까요,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지. 도로보들어, 사원. 반가웠어. 따지고. 네가 글 가발. 하이너야.